하...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? 어? 너 우리과 신입생이지? 같이 가자!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. 여자 잡상만! 이 차 옷 뿌려먹어야지! 앗! 아... 이거 다. 너 뭐지? 미치고 이렇게 안 맞은거? 네? 눈치고 이렇게 안 맞은거 맞은건가? 진짜 안타까? 왜 이렇게 많이 해? 이거 좀 단종만듭이 있을 것 같아. 진짜 잘 맞춰주는데? 조정하고. 네? 네? 이런 점은, 이거 만듭만이 나옵니다. 아, 이거 맞춰? 이거 보니까 진짜 뭐하는지 않아? 목소리가 왜 혼자 봐 시민 씨 나도 먹어볼래? 아 시원하다 어때? 우리랑 요리할래? 응